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320d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에 주행거리는 5만 8천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보조배터리 장착되어 있고요, 저 야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쭉 보시면 관리상태 괜찮고요, 범퍼 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제로 마쳤습니다. 5.68mm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역시나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마쳤습니다. 5.78mm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틀린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넉넉합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뒷쪽 휠 컨디션 역시나 괜찮습니다. 도어 살펴보시면, 역시나 도어 쪽도 관리 상태 좋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역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뭐가 묻은 것 같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8,925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주면 M 스포츠 핸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A필러에 하만 카돈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썸누포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요,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주면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시각책 이용 가능하고요, 팔걸이경 컵홀더 있습니다. 엔진을 보러 갈게요.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랭박스 보시면 접촉량이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보시면 현재 외반산 유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수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포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320D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